안녕하세요. 비랭사 브이로그의 권한팀장입니다. 오늘은 상치석동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7세대 분양을 하는데요. 6세대 분양이 끝나고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집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. 여기 제가 오픈하고 나서 3번 정도 촬영을 했었던 곳인데요. 구조가 7세대밖에 안 되는데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리뷰를 통해서 3번 정도 촬영을 했고 오늘도 제가 이 촬영할 집이 구조가 다르긴 한데요. 그동안에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던 집들하고 또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리뷰 없이 영상으로만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현재 운정 신도시 내에 단독주택 가격이 이제 6억 밑으로는 없습니다. 다 뭐 7억, 8억, 9억, 10억 이렇게 많이 비싸졌는데 아직까지 이 집은 6억 3천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가족이 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. 또 마당이 넓은 집을 찾는 분들한테도 맞는 집은 아니라는 생각이니까 대가족이나 또는 마당 넓은 집을 찾고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시고요. 저희는 둘이 사는데 단독주택이면 됩니다. 또 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.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영상 시작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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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